뭐할라고? 너 장어 알지? 당연한거 묻지 마. 너 그럼 산에서 마는 장어 알아? 산에 장어가 왜 있어? 아 죽고! 그래서 그게 뭔데? 1년에 딱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산 속에 장어가 있다 그러길래 내가 다 깎고 아 죽고! 제품 뭔지 물어봤다. 하늘마. 하늘마는 또 뭐야? 이 일반 마처럼 땅에서 자라는게 아니고 나무에 열매가 달려서 하늘마라고 부른거야? 그럼 마네. 어디서 샀어? 이 워낙산 하늘마? 얼만데? 이 요거 3kg에 22,500원. 몇 개나 들었어? 이 24개 들었네 무장에 많다야.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는 거야? 이 요거 그냥 물에 씻고서 껍질째 먹어도 되고 마 사용하는 것 마냥 그냥 먹거나 갈아먹거나 요리할 때 쓰면 된대야? 그럼 이제 먹어봐. 그리요? 요상하게 생겼네? 마는 마인가 보네? 맛은 어때? 이 그냥 마보다 좀 단단해갖고 식감은 무 같고 마처럼 끈덕끈덕거리는 점성이 있네? 껍질째 먹을만해? 보면 고구마나 감자처럼 육기 얇거든? 뭐 그냥 먹어도 먹을만은 해. 일반 마하고 좀 달라? 이 일반 마는 끈덕거림이 훨씬 더 많고 요거는 좀 풋내가 살짝 있네. 꿀 찍어 먹으면 어때? 오 꿀! 이 꿀 찍어 먹으니까 꿀맛이지 풋내가 조금 들라고 좋네.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? 이거 전부 처먹고 난 우유 바나나 꿀 넣어가지고 같이 갈아먹어도 맛있겄다.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어? 이게 산속에 장어만큼 좋대는 거 아뇨? 일단 요거는 내가 다 묵어야겠다.